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안문자승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안문자승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애국에서 올라올 때 아른눈에서부터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구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입다가 안문자승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요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합당과 안문자승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애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애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합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의 유하였더니 그의 광야를 지나 애돔 땅과 모합당을 둘러 행하여 모합당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론은 저편에 진척고 아론은 모합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해수본 왕 곧 아머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이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요하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머리 유사람이 온 땅을 취하되 아론은서부터 야뽀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머리 유사람이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요하께서 이같이 아머리 유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금오수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시뻘이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퉜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헵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로는 연안에 있는 모든 섬에 관지 삼백년 이연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지지 아니할 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요하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선과 암문 자선이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암문 자선이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슬기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산불로 정말 앙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단한 최악의 산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어제까지 사망자가 42명이 나왔습니다 가옥이 7천여 채가 불탔고 산불에 탄 면적은 서울시보다 훨씬 넓은 땅이라고 합니다 북가주에는 패러다이스라는 은퇴한 사람들의 마을이 있었는데 정말 낙원 아닙니까 패러다이스 그 마을이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수많은 가옥들이 화마에 삼킴을 당하고 정말 산불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가주에도 지금 말리부 쪽으로부터 다우슨드 옥스까지 계속 산불이 번지하고 있는데 진화율이 너무 초조해요 정말 인간의 노력과 장비로 산불을 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캘리포니아 주민들 또 우리들 하나님께서 긍일히 여기셔서 속히 산불을 꺼주시고 화마로 고통당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이 나오시면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늦은 비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리셔서 산불도 꺼주시고 메마른 우리 심령도 소생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입다가 암몬 왕에게 보낸 사신을 통하여 보낸 메시지가 나와요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입다의 말을 보면 입다가 정말 천민 출신 아닙니까? 아버지도 뭐 이름만 길러하시지 어떤 인물인가 알려주지 않고 어머니는 누구였다고요? 기생이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들들, 물론 이복 형제들이겠지만 형제들에게 멸시, 천대, 괄시 받고 어려서부터 쫓겨남을 당했던 이 입다 자기 신분, 자기 배경에 그가 매여서 좌절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고 그는 열한기상 20장에 나온 말씀처럼 선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한 말씀인데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정말 그 말씀을 그 앞서 실행했던 인물이 바로 입다가 아닌가 정말 힘을 길렀습니다 영역도 기르고 지력도 기르고 체력도 기르고 인력도 기르고 물력도 기르고 힘을 기르고 자기가 행할 일, 자기 민족의 권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입다한테 와서 우리를 좀 이 안몬의 침공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나라의 부름을 받들어 그가 이제 안몬 자선의 왕과 단판을 벌이는데 무조건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안몬 족속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까 전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화친을 청할 수가 있을까 노력했어요 그것이 바로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의 내용 아닙니까 이 편지에서 입다는 그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지도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지도자였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연마했었던 인물이었다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역사란 말에 두 가지 뜻이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내력 역자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인력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바로 히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뜻은 히스 스토리 대문자 H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산적 두목같이 주류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주변인간이었던 입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통사사가 될 수가 있었는가 그는 비록 그의 신분과 병행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데 힘 썼던 것이죠 지금 안문 왕이 요당연 동편의 땅을 내게 달라 내 땅인데 왜 니들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안문의 침공의 명목이었어요 전쟁도 명분이 옳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의명분이 뚜렷해야지 명분 싸움에서 지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문 왕의 주장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요당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땅을 차지하고 그러고 있느냐 내 땅을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벌이겠다 거기에 대한 입다의 대답은 뭐예요? 그 땅이 너희 땅이 아니었다 우리가 안문 사성이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우리가 땅을 빼앗긴 빼앗았는데 그 땅은 아모리 왕 시온이 땅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금한 다음에 요당강 동편으로 거슬로 올라가서 요당강 서편에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할 때까지 가난한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들이 빼앗았던 땅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땅이에요 모합과 안문 사순의 땅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먼저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 자기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치렀던 전쟁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닌가 한 번도 우리가 안문 사순의 땅을 차지한 적이 없고 그 땅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다 첫 번째 명분이에요 두 번째 명분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갖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닌가 만일 당신들의 신 금오스라는 당신들의 신이 안문 자순에게 땅을 줬다면 신이 준 땅을 당신들이 차지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라 얼마나 역사에 정통했으면 입다가 이렇게 확실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 금오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요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너희 신 금오스가 내게 땅을 준다면 그것을 내가 얻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요하께서 우리 앞에서 요하치 아모리왕 시온과 바사나 왕 옥을 쳐서 물리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신 땅을 우리가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 명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산 것이 1, 2년이 일이 아니다 3, 4년이 아니다 자그마치 300여 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너희 땅이라고 하느냐 만일 정말 너희 땅이었다면 벌써 찾아나서야지 300년이 세월이 흐른 지금 와서 땅을 달라고 하니 누가 너희들이 말해 정당하다고 하겠는가 2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해수본과 그 향천들과 아로엘과 그 향천들과 아로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섬에 관지 300년 이현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 땅이 너희 땅이었다면 300년 동안 왜 앉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러는가 세 가지 대의명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땅을 얻을 때 암몬 자선에게 얻은 것이 아니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받아 얻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는 이 땅을 30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살아왔는데 왜 지금 땅을 달라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명분 싸움에서 결국은 암몬 왕이 한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고 그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기울어진 전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입다가 무식한 산족 두목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정통한가 성경에 정통한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정통했다는가 부단히 연마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특별히 영성과 지성을 기르는데 그가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인 히스토리를 알았기 때문에 암몬 왕이 단 한 말의 대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과 논리로 암몬 왕을 침묵시키고 그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죠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특별히 길러야 할 힘 그것은 영역과 치력입니다 우리가 연마해야 할 것 그것은 영성과 지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알아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나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데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남과주와 북과주에 번져가는 이 불을 하나님께서 속히 꺼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흥률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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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